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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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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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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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당신의 운을 시원해 주세요. 뭐야, 깼는데? 이거 겁나, 뭐야. 이거는 그냥 다 되니까 되네? 자, 한 방에 깼다. 이것도 1트. 자, 2연속 1트. 잠깐만, 대충 해보는 거야. 데리고 오는 방법을 찾자. 아! 아! 아, 바보. 깼다, 깼다, 깼다. 깼다. 우유. 으응? 음? 자, 가시려봐. 그 버그는 낼 수 없어요. 그 버그는 낼 수 없어요. 으응. 흠. 아아 별 같다니고 가지고 아아 그래도 뭐 5분도 안걸리지 한 3번도 안되잖아 솔직히 빨리 깨는거지 이하수인은 PL 입을때마다 내 영웅에게 PL 3줍니다 아 고민하는 척 왜이렇게 어렵냐 아 미치겠네 이걸 써서 이 녀석을 겁나게 패면 돼 그냥 해보자 머리 아프니까 대야 몇 딜이 부족한가 너무 쉬운데 아니네 돌리면 끝난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 3피해준다 3피해준다 깬줄 알았는데 못깼어 뭐야 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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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이 있으면 얘와 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쓰면은 6이다 목이 르르가 르르가 주인 어 여행 네 널 배신하게 될 것이다 자 요거는 느낌만 봤다 이제 메커니즘 이해했다 아아 힐 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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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모잘라 말이 돼? 어? 끝났다 끝났다 어? 워후우! 어 이게 몇차까지 있어? 지금은 좀 상태가 안좋지만 말이야 이게 몇차까지 있어? 내가 지금 3차거든 엄청 많다고? 1에 3차? 1에 4차? 아 이게 보스야? 여기가? 꿈을 대다가 내 엘렉트라가 또 사고를 칠지도 몰라 엘렉트라가 왜 말 겁나 많아? 어 잠깐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에 담았다 뻥근하다 어 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수인 다 깔고 뭔가 이거 쓰면 되는거 아니야 또? 아하 확실히 왔다 이거를 일로 보내 이걸로 요걸 쓰다가 이걸 써서 3 데미지가 남게 만들고 얘를 이거 터뜨리는거야 아 몰라 뭐야 뭐야 난 내 바쁜몸이야 나 꺼져 안 되는데 머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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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빠졌다 요거는 말짱한 시간대 해야겠다 그치 아무튼 요거를 속공으로 한번 때리는거야 천천히 하시오 이걸 두번 때리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confirming 우 surveillance 하하 하하하하 하핰 뒤집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kg 하알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땐 어떻게 하면 되냐 알트 F4 안 하면 됩니다 열받아 죽겠구만 게임 재미를 하려고 하는 거지 말이야 뭐 빤스런이라고 그래 그만해 열받게 안 받는구만 무슨 열받아 죽겠네 비겁하다고? 어쩔 수 없습니다 비겁한 채로 살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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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